이곳은 남구 삼산동의 한 어학원인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 바로 우리나라를, 우리 울산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재미난 축제,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거미, 유령. 누구 가셨죠? 정말 이것만으로도 어떤 파티인지 진작이 가시죠? 그럼 이쪽으로 가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할게요. 찾아간 이곳에서는 신나는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개성을 뽐내는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파티를 한껏 즐기고 있었는데요. 저도 즐거운 파티 분위기에 잠시 들뜨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독특하세요. 이렇게 즐거운 파티.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야 하는데요. 제커리라는 이름만 할 뿐 다들 복장도 특유하고 분장까지 하고 계셔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와, 게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깜짝이야. 얼굴 좀 보시겠어요? 얼굴 좀 보시겠어요? 얼굴이 여기까지 내려주셨네요. 저희가 오늘 제커리 씨를 찾아왔거든요.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누구요? 제커리 씨. 제커리. 어우,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눈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어우, 다들 어제에 가서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제커리 씨 찾아왔거든요. 어디 계신가요? 이곳에는 계신가요? 어떤가요?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곳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다들 유쾌하게 파티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제커리 씨 반드시 찾아야 하는데 오늘 만날 수는 있을지도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기 어딘가 있을까요? 네. 와, 정말 이쪽에도 뭐 왁자지껄 아주 신나 보입니다. 저기요. 네. 게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이곳에 제커리 씨를 찾아왔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가 몰라서 이름밖에 몰라요. 과연 이번에는 제커리 씨를 만날 수 있을지. 제커리 씨 어디 계신 건가요? 액션.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미국에서 오신 패스턴트 제커리 씨를 만났습니다.